오늘은 한입먹는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한입먹는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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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소스나니깐 소스나니깐 이럴수는 정말 맛있다 아이쿠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소스나니깐 소스나니깐 정말 고급적 소스나니깐 아이쿠 정말 맛있게 그래서 바삭한 Suri 너무 좋지않고 굉장히 맛있네요 이건 불리는 바삭한 수 comen 그래서 바삭한 물건이 좋아요 바삭바삭 주먹밥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쫄깃쫄깃 merchantschufu 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오징어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그래서 저는 이 닭다리에 먹어야 됨 이 닭다리에는 매콤하고 그리고 이 닭다리에 더 맛있게 먹어도 싶어요 그리고 닭다리에서 면을 하고싶어요 닭다리에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쭈쭈쭈 단무지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